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26일 화요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DS단석의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정말 이상하게 시초가 부근엔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오짱 들어서 시세가 완전 꺾인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DS단석 보유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는지 DS단석 이번 낙복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낙복 흐름이 나오는 건지 DS단석의 앞으로의 방향성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단석의 경우에는 오늘 어떤 게 풀렸어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뭐예요? 공목과 10만원 부근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청약 매물대의 매도가 풀렸다는 거예요. 즉, 10만원 부근에 매물대가 오늘 시장의 툼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자, 오늘 보호 예수가 풀린 물량이 어떤 거였죠? 바로 스톤브릿지라는 사모펀드 회사의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공시 한번 보시면 스톤브릿지의 42만주, 100만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보호 예수가 걸려있고 150만주 중에서 42만주가 바로 오늘 보호 예수가 바로 풀렸습니다. 즉, 이 스톤브릿지 사모펀드 애들은 오늘 10만원에 잡혀있는 물량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는 건데 자, 42만주면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무려 1,400억가량입니다. 오늘만 1,400억가량의 보호 예수가 풀렸기 때문에 DS단속의 경우에는 강한 조정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DS단속의 평균 거래 대금이 대략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였으니까 1,400억가량의 매물대가 오늘 하루에 추려됐으면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반등 흐름이 바로 꺾여버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페닉셀까지 이어치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보통 개인들의 물량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단계적인 수액 실현을 위해서 빠르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의 평균가 이하로 시세가 바로 내려가버리면 이 개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시세가 떨어지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개미들의 페닉셀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키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S단속 앞으로 내일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거냐? 제가 이 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내일은 하반 경직 흐름에 보이며 시세를 말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톤브릿지에 42만주의 보호회수 물량을 모두 소화했고 개인들의 페닉셀까지 한 번에 소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 낙폭 자리가 연출된 자리에서는 저감의 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IPO된 신규 상정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소 저점 대비해서 700% 가량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DS단속 오늘 낙폭 흐름을 강하게 보였다고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앞으로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를 말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톤브릿지에 42만주의 보호회수 물량 그리고 개미들의 페닉셀까지 이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16% 이상의 하락 흐름이 나온 거지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을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어제 찍어드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바로 하루 전에 DS단속 보호회수 물량이 바로 풀리니까 매수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 전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쉬울 시간으로 영상을 찍어드렸던 이유는 바로 오늘 스톤브릿지에 42만주의 매물대가 한꺼번에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DS단속 강한 낙폭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낙폭 흐름은 우선 피하시고 1차 상승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DS단속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고 DS단속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걸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하면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DS단속의 경우에는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내일부터 시세가 하반경직 흐름을 보이며 적감의 시세가 유입되는 순간 반등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일의 흐름 실시간으로 시켜보고 있다가 이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S단속 앞으로 나올 이 상승 추세에 길게 끌고 가서 7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시세가 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락 흐름을 연출시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낙복 흐름 생각보다 되게 강했던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개미들의 패닉세를 유도한 겁니다. 원래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마감이 되었어야 했는데 개미들의 패닉세를 고의적으로 이끌면서 이렇게 16%의 하락 흐름을 이끌었다. 그러면 DS단속 보여주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연출시키는 이런 잔파동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계적인 폭락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DS단속 보여주자 여러분들이 이런 잔파동에 낚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준다는 이 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DS단속 지금 자리는 앞으로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일 때 신규 매집하는 자리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다. 이 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DS단속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오픈해드렸어요. 이 방의 경우에는 DS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쉴 시간으로 잡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DS단속의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떤 변수가 발생했죠? 스톤 브릿지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낙복 흐름이 이어지면 우선 지켜보다가 이 낙복 흐름의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시켜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매집 타점이 안나갔고 내일 추가적인 낙복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제가 DS단속의 흐름 쉴 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집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테니깐 아직도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위의 번호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DS단속 앞으로 터널앤드 시세 나오면서 강한 상승 추세 연출되면 앞으로 엘리엣트 파동 이론의 상승 오파가 나올거에요. 그러면 DS단속의 매도가는 크게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번째로 오늘과 같이 DS단속의 보호의 수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두번째로 DS단속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수익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DS단속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흐름 2개치면 50만원 이 라운드픽의 자리에 강한 저항을 맞을겁니다. 이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얼마나 강한 저항이 발생하는지 이 라운드픽의 자리에 저항 흐름까지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DS단속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 DS단속 전형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안 피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지금 당장 빠르게 DS단속 전형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DS단속 늘 추가적인 낙복 흐름 이어치면서 과대 낙복절이 형성되면 저가명세 들어오면서 바로 시세 말아 올려줄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DS단속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비중 추가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을 과대 낙복 자리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일 DS단속에 정확한 진입 단가 받아가시고 터널 언더 시세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이 탈레그램방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DS단속의 흐름 쉴 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현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료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앞으로 상승 추세 강하게 나오면 이 상승 추세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DS단속 보여줘 여러분들을 위해서 쉴 시간으로 접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탈레그램방 무료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 자료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위폰으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DS단속 저는 탈레그램방 안에서는 DS단속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업특스 모비스 이 두 종목으로 단 하루만에 20% 이상의 수익 챙겨드린 만큼 앞으로 DS단속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탈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DS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맨날 20% 뛰기 30% 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탈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릴게요. 자료 이렇게 적어서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